제천 영월 고속도로의 타당성 제조사 통과 여부가 이번 주 내에 발표될 전망입니다.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천 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제조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4일에 발표합니다. 연장 29.1km의 제천 영월 고속도로는 2020년 총 사업비 1조 979억 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공사 지연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업비가 6천억 원가량 증가해 지난해 말부터 타당성 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